시온주의 야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요시 슈바르츠 국제주의 사회주의 동맹 rcit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 2024년 9월 3일 어제 화요일자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가 가자 북부에서 3영명의 새로운 전투원을 충원했다고 보도했다. 시온주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하는 채널 12월요일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자신의 군사 역량을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해냈다. 하마스는 새 전투원들에게 무기와 탄약 그리고 저항활동 수행에 대한 보수를 제공했다. 같은 채널 12 보도는 시온주의 일부 병력이 가자 북부에 남아있지만 대규모 병력이 배치되지 않아 하마스가 거기서 더 자유롭게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마이너스 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당초 군복 입은 시온주의 깡패들이 가자 북부를 침공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대부분을 파괴했다. 7월 중순 이 시온주의 군대는 가자 북부 침공을 마치고 가자 중부에서 민간인 학살과 기반시설 파괴에 집중했다. 그리고 나서 가자 남부를 파괴하기 위해 이동했는데 이 틈에 하마스가 가자 중부에서 군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온주의 야수는 주거와 수도관 전선을 모조리 파괴하며 아동들과 여성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중동 영내의 반동 아랍 정권들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랍 대중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져온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다. 나아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다.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은 무장저항이 민족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다. 소위 두 국가 해법은 시온주의 국가와 그 시종인 팔 자치정부 피해를 지지하는 헛소리라는 것을 팔레스타인인들은 알게 됐다. 두 국가 방안은 미제러 재중제의 모토다. 또 노동자운동 내 가짜 사회주의 세력들 개량주의 중도주의 세력들의 모토다. 유명한 슬로콘 강에서 바닥까지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은 민주주의 혁명 요구다. 우리 노동자계급 혁명가들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빈논과 동맹하여 권력을 잡고 중단 없는 연속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